Kaka 생각을 조금 더 세게 나나나나 카카 카카 이건 크게 카카카 하하 일반 다운 앤 하하 오 왼 오 왼 다운 이렇게 들려서 하 하 딩티브 위 하 위 하 원 투 이거 이거 할 때 다리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오른발을 살짝 이기했어요 그럼 구부리는 건 조금 있는 거죠? 살짝?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살짝 하게 될 건데 이것도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짝 오른발을 트위를 걸었거든요 열었어 열었어 원 투 그렇지 좋아 좋아 다시 고 오 세븐 에이 다 붙이고 투 쓰리 다 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힙합원 brake 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아 오이 아이고 저희 이거 펜이랑 이거 할 때 있잖아요. 네. 응 응. Can touch this 이렇게 너 이쪽으로 가니까 Can touch this Hot hot 화트 거투 여기 보고 이거 없이 그냥 찍고 위플래쉬 위플래쉬 네네네 잠시 말고 한 번 해봐야 될까요? 아, 예 내가 잡았죠? 5, 6, 7, 8, Fancy 이거 시작하죠? 오케이 포즈, 참, Fancy 좋아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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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자 exile 프랑스 턤 쫌 오케이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오케이, 투 앤 하실 땐 AFUN 치셔야 돼요 살짝 많이는 아니고 약간, 훅훅 이 운동이 있어야 훅훅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쓰면 트위스트 다, 다, 다 예스 좋아요 좋아요 1, 2, 3, 4, 5, 6, 7, 8, 1 하하! 그렇죠 예스, 예스, 예스 좋아요 좋아요 근데 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막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짠 것 같은데? 한 마리 아, 저거? 그래서 나나나나 하! 하! 근데, 그니까 잡힌 안 하고 약간 맞아, 한 마리만 해보려고 이렇게 응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아 근데 그렇게 이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사선으로 근데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이거 하고 그러니까 왼쪽에 중심이 있어서 갈 수 없어 오케이 셀 1, 2, 3, 4 5, 15, 10, 10 1, 2, 6, 8, 4 5, 6, 7, 8, 5, 6, 7, 8, 5, 6, 7, 8, 5, 6, 7, 8, 5, 6, 7, 8, 8, 10 1, 2, 3, 4, 5, 6, 8, 9, 10 따라하지 넌 또 하나부터 열까지 어린척하지 I'm going to push your body, swapping, can you focus? I deliver, I can promise I'm the coldest Let me know, 해도 소용없지, don't you blow it Just close your eyes, breathe in and visualize 많이 불리는 거지? 많이 불리는 거지? 어? 아니 뭔가 내 부분보다 차별이 더 깨져 왜? 아, 바쁘잖아 엥뚱 조금만 돌려 엥뚱 예스, 예스 진짜 승목만 1,2,3,3,3,3... whichever performance 이거 하고 지금 저희도 앞으로 가거든요. 저랑 A 언니 주로. 네 좋아요. 기준을 아마. 아 그러면 이기로 해볼까요? 좋아요. 오 예. 5 6 7 8 1 2 3 5 6 7 8 1 2 3 4 5 6 오 좋아요. 오 근데 너무 좋아요. 오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플레이스 칭찬을 만나요. 올려주세요. 예이플레이스 칭찬. 윽윽 플래시 예스 예스 굿 선생님 이거 때 한 번만 아 네 좋아 여기 한 번 여기가 좀 안 맞는데 맞아요 이렇게 왔으면 살짝 카페를 거친 거예요 네 여러분 네 1 2 3 4 어 좋아요 괜찮다 1 2 4 5 6 2 3 5 6 6 6 6 7 8 8 8 8 9 9 10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14 14 14 14 15 15 16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거 하실때도 너무 크게 안하셔도 되요 하단게 이쁘게 다 왔으면 찬절 네 시작 식습 에잇에 한 번에 될게요 그래서 손 머리가 아니라 한 번에 디티카카 좋아 오케이 자 왔다 네 아 넓어 예스 예스 예 네 네 네 네 групп캌 예 롤 롤 롤 아 아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그래서 4 1, 2, 3, 4 5, 6, 7, 8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3, 4, 5, 6, 7, 8 이때도 어깨 라인에 맞춰서 7, 8, 8 2, 3, 4, 5 2, 3, 4, 5 2, 3, 4, 5 1, 2, 3, 4, 5 2, 3, 4, 5, 6, 7, 8 예스는 게 편한 거? 네, 수주 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 그렇게요 안쪽으로 칼같이 다 접는 아뇨 접지 말고 조금만 아니면 잡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 좋아요 깔끔하게 보시면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약간 맞춤기가 좋지 아 그러면 너무 배발던데 약간 동작을 계속 짧은 시간 안에는 세 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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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맞추면 할까요?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4, 5, 6, 7, 8 2, 4, 5, 6, 7, 9 1, 2, 4, 5, 6, 7, 9 1, 2, 6, 7, 9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